우리가 흔히 이렇게 뒷담화 하면은 뭐뭐 한다고 하잖아요. 호박씨, 호박씨. 아유, 우리 범준 교수님 호박씨 잘 까나 봐. 정말. 얼굴이 너무 빨개지셨어요. 그런 거 치고 너무 놀랐어요. 맞아요, 이렇게 4가지입니다. 들깨, 새바라기씨, 호박씨. 자, 그렇다면 이번 초복에는 대통령 삼계탕으로 몸보신 하시라고 비법을 공개하신다. 이야, 이건 진짜 알토란에서만 배울 수 있군요. 지금 바로 만들어보겠습니다. 이게 삼겹살의 잡내는 끝에 부분을 잘라주셔야 돼요. 여기에 잡내도 있고 모든 게 다 보여 있어요. 이건 잘라버리시고 그리고 꼬리. 여기 가랑 기름이 많이 나와요, 꽁지.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은 구멍이 보이세요, 이렇게 보여요. 마늘 아니면 대추도 같습니다. 저는 밤이에요. 밤이에요. 확실히 고급스럽다, 와. 김 선생님, 나랑 차별할 중에서 밤을 일으키십니다. 거의 뭐에는 그 미 heut을 일으키죠? 오늘 사회 찾아서 이제 무수 32년 후에